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며 비트코인은 장중 3%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스트레티지스트들은 가격 움직임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선거가 박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시장 흐름 먼저 짚어보자면 국장이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것과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연준의 fmc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주 코인 시장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시장 방향성은 추석 연휴와 연준의 fmc가 끝나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해 곧바로 경기 침체 이슈의 전환 가능성이 배제되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달러의 가격 진정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과매도 흐름을 보였던 증시 역시 외국인 자급 유익과 함께 반등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11월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현재 가상화폐 업계가 대선 지원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미 대선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이번 대선으로 인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1000% 이상 상승할 코인을 알려드릴 건데 이 대선 관련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향후 5년 뒤까지도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을 알려드리기 전에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도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비트코인 혹은 밈코인들처럼 일반 사람이 만든 코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인데요. 미국이 현재 이 CBDC를 자체 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달러를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중심으로 돌아가던 미국이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자 불안함을 느낀 것처럼 발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달러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관리 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요.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 승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리더로서 움직여야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여 미국뿐 아니라 홍콩, 중국, 러시아, 심지어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CBDC를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 CBDC 관련된 코인이 오늘 알려드릴 그 코인입니다. 근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라고 하면 리플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신데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순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는 건 맞지만 미 SEC가 걸어왔던 소송 때문인지 미국이 아닌 리플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화폐의 CBDC 기술로 성장시켜 전 세계 디지털화폐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코인이 미국에서 디지털화폐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 이게 벌써 발행까지 끝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 번 증명된 내용입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정말 소수 정의 인원들만 알고 있는 정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코인처럼 달러를 시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동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EU 불문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EU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상승시킬 거라는 거죠. 달러를 대체한다? 그럼 단기간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한 건 모자이크를 안 하면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연방준비제도인 연준과 국고 그리고 재무부가 실시한 자격심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BD로 위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이 코인 미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많이 궁금하시죠? 저도 그냥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측에서 경고장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2746-5883으로 민지라고 적어서 문자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적으로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고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한 유료 업자 판별도 같이 한 다음 정보 제공해드리는 거라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 후에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오니 링크 통에 남겨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속는 셈 치고 만원이라도 투자해보세요.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도 상관없어요. 이거 진짜 대선 결과 나오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아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대선 전에 정보는 미리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